뭔가 있어 분명해 어머니 죽을 질 지었습니다 어차피 다 아실 일이야 지금 말씀을 드리는군 만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철수가 병희한테 약점을 잡혔다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만세를 불렀다 아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인데 돈 문젠가? 이게 나 몰래 여행 가기 전에 돈을 빌렸나? 아닌데 병희가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아우 진짜 아우 국민을 미치겠네